이 제품은 20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총 6000개가 들어가 있는 제품 하나 얘는 16가지 컬러고요 1800피스 이렇게 상의력, 수학력, 공간지강력, 예술적, 미술적 감각까지 다 발달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코볼룩 국가, 안전, 인증, 다 받음, 유해하지 않다, 안전하다라고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안심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짜잔! 앵무새! 귀엽죠?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왕 장난감 갖게끔 할 때 이런 교구를 활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